지난 21대 총선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2만 3천여 명이 선거 사무에 투입됐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은행 직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방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무원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수건표가 도입됨에 따라 개표 인력이 지난 총선보다 10% 이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행정안전부는 부정선거 10위 차단을 위해 투표용직 관리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사무에서 가뜩이나 높은 지방 공무원 비율이 더욱 높아질 조짐을 보이자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인 선거 이래 최장 14시간을 일해도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수당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무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 차질도 불가피한 만큼 참여 비율도 40% 이내로 낮출 것을 방문했습니다. 선관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 교육청 직원, 농수협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투기표 인력을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반발 속에 선관위는 다음 달 말까지 선거 사무 인원을 산출해 인력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1호